저한테 화나셨습니까? 아닌데? 왜, 내가 화난 거 같냐? 아니요, 그냥... 좀 어색해서요. 그냥 거리를 찾는 중이라고 해두자. 어쨌든 나는 선배답지 못하게 너한테 마음을 드러냈었고 그걸 수습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네가 조금이라도 부담을 느끼면 안 되니까 너도 괜찮고 나도 괜찮을 그 적정선을 찾는 중이었어. 그 적당한 거리를 찾을 때까지만 네가 좀 봐주면 좋겠는데 그것도 힘들까? 아니요, 괜찮습니다. 그래, 이해해줘서 고맙다. 근데 말입니다. 저의 어디가 좋으시냐니까? 그냥... 너의 모든 게 좋다. 네가... 네 무뚝뚝함도 좋고 네 까칠함도 귀엽고 또 그건 뭐냐, 그... 네가 하는 그 모든 행동들이 내 눈에는 다... 다 좋아져. 미안하다. 내가 또 손을 넘었지. 아닙니다. 제가 괜한 걸 물어봐서. 죄송합니다. 그래도 고맙다. 이렇게 말할 기회라도 줬잖아. 가자. 정신차려. 씨...